네 안녕하십니까 산대장 TV 입니다 이제 입춘도 지나고 성리산에 고로쇠 채취를 하러 왔습니다 이제 고로쇠가 있는 산으로 이동 중입니다 지금 앞에 가시는 형님이 고로쇠만 20년 정도를 하셨는데 노하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초보 고로쇠 뿐입니다 오늘 이것저것 고로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길을 한 6,700꽂이까지 현재 지금 올랐는데 이제 고로쇠에 채취를 하려면 한 8,900꽂이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산길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가 고로쇠에 채취를 해서 집중하는 장치입니다 이 통과가 아니라 다 수집통 아 그렇죠 이게 한 몇 리터 됩니까 이 통이 이게 저 50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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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리터 짜리가 50 일로 가둬까이 50통 정도 보인다고 엄청난 양이 나오네 그죠 한에서 3kg 3kg 여기서 3kg 정도 올라가면 이게 이제 고로쇠 나무가 분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이 산을 넘어가면 우복동천입니다 십성지 중에 한 곳이죠 아주 좋은 송리산 다락에서 오늘 고로쇠에 채취하는 장면 그리고 고로쇠가 어떤 나무에서 나오는지 또 어떻게 그 채취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어떻게냐 이게 다 왔어요 아이고 산이 굉장히 가파랍니다 지금 한참 올라왔는데 여기 수액채취양여구역 입산금지 문경시 농화면 내설이 산 5-1번지입니다 아 여기에 이제 아주 소백산 아 송리산 그 자락에 환경오염도 안되고 산도 굉장히 깊고 그런데 단풍나무 불낙지가 곧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까지 쭉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로쇠 채취 하는 장면 어떻게 채취하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오면 오늘이 입순이 지나고 지금 며칠 지났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주 정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고로쇠 수액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뜯고 있는 이 나무의 수종은 뭡니까 아 이게 만조고로쇠라고 이게 단풍나무가 단풍나무 안돼 만조고로쇠 지금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이걸 꽂아서 꽂아 물로 간으로 떨어져 그 깊이는 5cm 정도 1.5cm 1.5cm 깊이고 여기 8mm 그냥 8mm 드릴러 1.5cm 정도를 뚫어서 지금 이제 금방 뚫었는데 어우 그로쇠가 수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뚝뚝 아 이게 그로쇠가 밤에 주로 많이 나온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아 이게 밤에 온도가 한 영하 5도 10도 영하로 완전히 떨어지고 그리고 낮에는 한 10도 영상 10도 밤에는 영하 5도 정도 일교차 10도 정도 이렇게 놔야지 이것이 일교차 일교차로 인해서 이것이 수액이 설치되는게 이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로쇠수액 구멍을 뚫는데 이렇게 뚫어 놓고 한 얼마가 돼야지 다 복구가 됩니까 이건 3월달부터 제가 이게 정식 생장기에는 여기 한 한 한 두달 정도 보다 아직 완전히 다 복구가 돼 여기 작년에 보면 이렇게 뚫어난 자국인데 완전히 밀봉 다 된거 이렇게 아 그러네요 여기 뚫려는 자국들이 보이는데 이미 다 복구가 다 됐네요 완전히 복구가 다 됐네요 네 그럼 지금 여기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몇 년정도 됐는 나무입니다 이게 한 20년됐었거든요 아 그래 구멍을 지금 두개 세개 뚫었는데 자 이게 예 직경이 그 10cm 20cm 30cm 있는데 군용 숫자는 10cm를 기준으로 구멍 하나 20cm 이때만 군용 두개 요정도 직경이 20cm 되니까 두군요 요렇게 밟고 여기는 직경이 하나니까 한군요 요런식으로 이건 이제 나무 한나문데 나무를 두가지로 보는거에요 20cm 20cm 그래 이 군용을 너무 무리하게 줄어버리면 이 나무가 생육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군용 숫자를 준수해서 그렇게 채취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무 중에 나무가 고상할 수 있어요 군용을 너무 무리하게 뚫어버리면 요렇게 요렇게 정확하게 하는게 이렇게 지침이 이렇게 지침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더이상 뚫으면 안된다 이렇게 꼭 요거를 규정을 준수해서 그렇게 채취를 해야됩니다 이게 안그러면 나무가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나무가 나무가 두개 두개 니까 보자 이렇게 요거 같은 요것도 두개 가슴높이에서 바람 가슴높이에서 지름을 산정하 해서 한 20cm 니까 요거다 두근육 이렇게 딱만 두개 아 이것도 물이 네 이제 수액이 나왔네 떨어지네 뚝뚝 떨어집니다 아 신기합니다 지금 이장님이 지금 고로세 지금 수액을 채취하는 곳에서 하루에 가장 절정기에는 얼마만큼의 양이 나옵니까? 하루 절정기에는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채취구역에 한 면적이 한 2헥타라 2밤평 2밤평 정도 되는데 나무 숫자는 한 500그루 정도 되요 500그루 그래서 이제 하루에 절정기 때문에 20리터 말통을 기준으로 한 50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0리터 50개 를 하면 1톤 정도 이상 나온다는 하루에 1톤 정도 아 이거 판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로세 보통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판로가 좋은 편입니까 아니면 판로가 어렵습니까 판로는 뭐 지금 제가 이거 한지 한 2000년부터 한 지금 보자 2021년 21년 됐네요 저는 개인 고객들이 이제 많이 확보돼서 그렇게 판로에는 시장이 없는 그런 상품입니다 계속 고정 고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로세가 그 산지에 따라서 맛이 많이 틀리다고 하는데 오늘 이따가 성리산 문장대 고로세 오늘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맛은 제가 평가합니다 하하 여기가 해발로 따지면 높이가 한 800고지 정도 이 위치가 원래 이게 좀 지대가 높고 뭐 이런 지역에는 더 고로세가 당도가 좀 더 좋고 그래요 밤낮 낮 온도 차이가 이렇게 심하고 이러 이런 데는 해발이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걸 그런 가능성이 많죠 여기가 무조건 해발 고지가 높아야 높고 그래야지 일교차가 심하고 밤에는 영하 5도 이상 낮 낮에는 영상 10도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면 고로세가 많이 나오고 고로세가 당도가 보면 일교차가 심해야지 당도도 많고 그래요 이게 고로세 당도를 이보만 결정해주는게 그것도 나무 이거를 사람들은 욕수 때문에 너무 마이구 아까 뚫고 그래 뿌리면 나무가 부실해요 그렇게 되면 나무가 생육이 안좋고 하다보면 수액도 맛도 좀 더 늘어라고 그래서 나무를 항상 이렇게 생육 상태를 좋게 하게 해서 근영 숫자를 많이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당도도 좋고 나무도 나무대로 성장 지장이 없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별도로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많이 수액을 채취 안하고 이제 물이니까 이게 다 빼야되고 이렇게 이게 천만원짜리 천만원짜리 수액을 정제 수액을 싹 정결하고 여기 살균 자 믿음 살균 살균 소독 정제 걸러서 고루세 수액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부분 하는 업체에서는 그냥 산에서 나온 고루세 수액을 그냥 병에 담아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빨리 불순물 때문에 빨리 고루세 수액이 상한 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청결하게 이렇게 한번 흘러내고 다시 자외선으로 살균 소독해서 아주 예쁠하게 구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장하는 것 그루세 수액 포장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그루세 수액 맛을 또 한번 보고 맛이 어떤지 맛이 좋은지 나쁘지 다른 고루세 수액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 가격이 1000만원대 정도 한다고 일반 넘바에서는 쉽게 구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대형으로 하늘 새 깔끔하게 위생적인 고루세 수액 파장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루세 수액 소액을 어제 말하는 고루젓 이거를 통에다가 따로 통에다 따로 포너 통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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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포너 살수 살균 들어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한 5분 정도 기계를 가동을 시켜 놓고 미리 기계 전체를 이렇게 좀 미리 또 살규를 시켜야 돼 미리 수액을 통과하기 전에 자 오늘 첫 고러세 작업해서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원하게 맛난다 어제 술을 한잔 하셨는데 숙취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아 예 숙취해소에서 올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오 근데 아직 닭노가 좀 좋은데요 닭 맛이 많이 나는데 이게 근데 어떤 고러세 수액을 먹으니까 맛을 잘 못 느끼는 게 있던데 그거는 어떤 나무에서 나와서 그런가 이게 상당히 당도가 지금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많이 나올 철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저 철불은 당도가 나무에 뭐 문의 시간을 또 오래되고 돼야지 아 지금 그러면 아직 당도가 지금 안 올라왔는데 이정도 다른 겁니까 어 근데 다른 데 먹었는가 보다는 훨씬 단데요 정상 저기 이제 그 저기 밤에는 무조건 한 영하 5도 이상 최하 영하 5도 내려가고 낮에는 한 10도 정도 아 이거 오늘 아침 참 좋은 아 근데 한 잔 더 드십시오 이거 많이 먹고 가야 되겠는데 오 숙취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